자 이 시간에 오늘 은혜 받고 성실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우수화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화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화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유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우와를 섬겼더라 여우와의 종 눈의 아들 여우수화가 백십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우와를 알지 못하며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인원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멋있게 편집합시다 눈치채셨죠? 이번 주 강단의 인삿말이었습니다 강단의 늘 한 줄 요약과 같은 인삿말을 저는 이렇게 딱 볼펜을 지고 기다렸다가 딱 적거든요 말씀을 멋있게 편집합시다 복음의 힘이라는 34주차 강단 말씀을 지난 주일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사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좌절해독제인 바로 이 복음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바로 사람 낳는 어부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미션을 주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바로 목양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해라? 결국 목양의 미션인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바로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다 이거는 익히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대학부나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한국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기성세대는 있는데 불과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멀리도 아니고 우리 예원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예원의 랩런트들 사실 1년 7개월이 넘게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나눌 때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세대에서부터 보릿고개 세대다 저같이 70년대 같은 어떤 근대화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통 월드컵 그리고 88 올림픽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BC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Before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Before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AC, 애프터 컴퓨터 그런데 지금은 BCAC가 Before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알파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디지털만 경험했던 그런 알파 세대까지 굉장히 급격한 세대 간의 차이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겔하트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세대 간의 이 격자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대 간의 굉장히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한 세대 그리고 가나한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와 전쟁 이후의 세대 굉장히 급격한 세대 간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기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복음의 1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며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본문 6, 7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난한 정복전쟁을 치렀던 개척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 개척 세대가 죽으면서 가난한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신앙의 역사가 끊겨버린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다른 세대를 탁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전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요 가난한 전쟁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은 빼앗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지만 정작 후대 교육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아서 결국은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시대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심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300년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1장 19절 또 1장 21절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쉬어봤거든요 자그마치 9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갖고 있었기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것은요 철저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타협신앙으로 들어간 것이고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 12절 6장 1절 또 10장 6장 1절 10장 6절과 또 13절 1절에 보면요 공통적인 표현이 또 여우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우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반복적으로 이런 불신앙의 고리가 악순의 고리가 끊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암흑기인 사사기의 사이클 굉장히 유명하죠 돌고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대국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부모가 해초리 들듯이 그러면 백성들이 해계하고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해계 앞에도 마음이 약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그럼 태평성대가 열렸다가 또 망각하고 살만하면 또 타락해요 계속 타락했다 책망했다 해계했다 회복됐다 또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본질 자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시대의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옷을 다르게 갈아입는 건데 변질은 본질 자체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요 바로 이 보금의 본질 자체를 놓치고 완전히 타협신앙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와를 친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와를 버리고 바할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섬기과 경배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할과 아스타롯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선민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동안 무던히도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 꽃이 피우기도 전에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죠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사랑의 손 구원의 손이었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심판과 재형과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지도자의 죽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구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누네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의 딥나 테레스의 장사였고 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역사에 산 증인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 땅을 떠나 이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애국당에 종사를 하던 이 노예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의 땅에서 해제디도 암트로 옷을 입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난 정복 과정까지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지도자가 죽고 나서부터 더 이상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신앙이 편화가 아닌 변질하고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문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픈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고 한례도 받게 하시고 요단강에 기념비도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각기 자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은 열심히 가꾸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땅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실지 몰라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난의 우상과 그 흑안문화 속에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일대일 신앙입니다 낙타가 반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아, 구원받기 힘들구나? 아니죠 바로 구원의 문은 일대일입니다 체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학습화되고 이론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요 분명히 그 사건과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난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광야 세대는요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 먹었고 똑같은 광야 패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찌 보면 좀 청각 세대였다면 가난한 세대는 그야말로 시청각인 거죠 시청각 세대 너무 볼 것도 많고 보여주는 것도 많은 겁니다 가난한 우상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뭔가 쾌락을 주는 것처럼 뭔가 좋은 것을 죽이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험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끊임없이 이 시대의 흑암 문화와 매스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잠지의식 무의식 속에 이 슬비젓듯이 스물스물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망각하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을 퇴적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를 향하여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다음 세대들이 직접 채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후대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고 당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찝어서 올라가 보면 굳이 후대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 기성 세대들의 영적인 무지 우리가 예트를 갱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고통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후대가 고생을 해요 안 당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빨리 후대 문제를 놓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리포커스하는 거죠 리포커스도 지적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 믿음의 후대는요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애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에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요어를 알지 못했고 불량자다 유압에 들여질 정말 그 재래는 음식을 탐하기도 하고 행막의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정말 너무도 악하게 타락을 해버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대로 다 당하거든요 홈리와 비누하스 전쟁터에서 한 날에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의자에서 떨어져 목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 임신했던 손자를 낳았던 며느리 소식 듣고 죽고요 한 날에 동시에 여러분 일가족 네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누하스는 그야말로 부모의 인본주의로 키워진 아들입니다 하늘께서 어떻게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해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 시대의 자녀들요 여러분 우리가 원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합니다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이드라고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가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공부 자리에서 우등생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말 인격이 안 돼 있고 삶이 안 돼 있고 믿음이 안 돼 있어서 정말 현명한 악마 그 자녀의 손에 죽어가는 부모 세대에 사건, 사건 많이 보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이 시대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야 교회 뭐 필요하냐 그러면 온라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요 교회는 무능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는 정확한 보금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반쪽 보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카만 거짓말과 진실이 반 섞인 거짓말 어느 거에 더 속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우리가 분별합니다 저거 진짜 거짓말이야 믿질 않죠 근데 진실이 살짝 섞인 거짓말은요 사기꾼들이 쓰는 기법 속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세계교회가 보금을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반쪽 보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후대들의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외부적으로 완전히 맞춤식 포교 전략으로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의 교리에 쉽게 노출되기 쉽고요 우리가 박태선 천부계를 보더라도 초등학생들 타깃이거든요 어릴 때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것이 뿔이 내린다는 건 아닌 겁니다 주일학교 출신이었던 북한의 김일성 15세 때 중국으로 가출해서 18세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이 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의 의가 들어가니까 힘든 겁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한 번 더 만나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리포커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만나주실 것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힘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단을 진멸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 나빵의 120문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절대원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각 방언으로 말할 때 놀랍게도 15개 나라의 각기 다는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어지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매주 52주 강단을 통해서 너무도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15개 나라가 아니라 2, 3, 7 나라 복음화 2, 3, 7 나라의 정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식이 정말 이 주님의 소원이 오늘 이 수요예배 3일 밤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적인 한으로 다가와서 정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귀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소와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섬결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소와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개척 세대는요 씨를 뿌리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는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바로 소망의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가 일대지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에는 바로 기성세대의 아버지 엘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단순히 노안이 아닌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시대 탓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를 보십시오 동시대를 살았던 청소년 사모엘과 홈리 비누아스를 보십시오 우리는 시대 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사모엘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드릴 계획을 세우고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요청을 붙잡고 졌을 땐 후에 그 졌을 땐 사모엘을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기 만난 시대시대마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셨고 그 뒤에는요 부모가 신앙의 전수자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사모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새 속에 물들었던 정말 한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다른 세대를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구절 세마 들으라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바로 이 선교의 미션이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한으로 전달하는 이 신앙 교육을 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부모 세대 정말 부모 세대로 부른받은 우리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사 세대들이 이 언약을 한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말씀을 멋있게 편집합시다 말씀 편집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강단에서 편집할 때 세례유안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엘리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편집해서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 66과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지적용하시고 또 말씀 성취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으로 편집하고 각인되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불과 다섯여섯 시간 뒤에 예수님 부인합니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인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신 걱정이 없으면 다 짊어집니다 하다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노선으로 하나님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나의 본능을 넘어서는 보금적인 각인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말 머리 싸매고 밤새 몸부림치고 잠 못 자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거 진짜 문제는 뭐냐 정말 내가 생명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가치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부림쳐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후대의 보금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보금적인 루틴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오는 게 낯설고 예배드리는 게 낯설 수 있고 오히려 온라인이 더 편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현장 예배가 재개돼도 전혀 낯설지 않고 언제든지 현장을 나가도 낯설지 않을 만큼 나만의 보금적인 루틴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랩나드 사육을 20년을 하고 대교구 사육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 제가 가졌던 늘 보금적인 루틴이 공식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넘은 루틴 항상 공식이 토요일은 준주일이다 그래서 이미 토요일은 준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헌금도 사실 주일 헌금이 4시 이후에는 4시 오후 4시 이후에 드리는 건 다음 주 헌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미리 드려요 4시 기다렸다가 아직 2시 반이네 미리 4시 기다리면 그다음 헌금 미리 주중에 챙겨서 미리 주일날 드리고 옷도 미리 걸어놓고 진짜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예전에 랩나드 사육할 때 귀걸이 조그만 거 할 때도 정말 귀걸이도 미리 찾아도 놓고 그럼 주일 아침에 그런 거로 분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란 시청각도 만들잖아요 그 강단에 맞는 말씀하자면 한 월요일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이 강단을 어떻게 랩나드 눈높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가지를 쳐내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걸 전달하기 위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음을요 가르친다 사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대원할 때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이 한 세대는 부모의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1세대는요 밥 세대 밥 밥 먹었냐 그거에서 밥 먹고 살 거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는 문화 세대예요 우리는 문화 활동을 하고 문화를 해야지 우리는 밥을 먹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밥을 먹어야 되면 정말 성경을 먹이는 엄마 아빠 저는 맨날 새내기 커플들 지역에 정말 대교구 사육을 하면서 새내기 커플들을 만날 때 항상 성경을 먹이는 엄마 아빠 그거 늘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아시죠 그 아내가 그 가정이 8남매를 너무 잘 키운 거예요 3대 질문하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윌리엄 부스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귀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먼저 더 좋은 생각을 심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우사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늘 부모 세대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는요 축복권 양육권 훈육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양육만 잘해서 먹을 것만 잘 줘서가 아니라 훈육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신지식이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맞는 것이 내일은 더 다른 게 또 나옵니다 말씀만이 변치 않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법을 신명이 말씀해 보면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물어보고 부모가 답해 주는 거 이런 포로 문화가요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해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내 말의 말씀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문화는요 정말 너무너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든 되지 않건 간에 정말 우리 가정의 후대들과 함께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성경적인 포로미 되어질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가정은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가정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렘넘트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21세기 후대들을 20세기 교회 시설에서 19세기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작년 세대 그런데 충고등부가 없는 겁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교학에서 이 보그마 률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래서 청소년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텐포리 윈도우 북이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사는 거기에 사는 미전도 종족 보금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성교 전략이죠 그런데 이 텐포리 윈도우 개념을 만든 루이스 부시가 다시 창안한 제2의 운동이 뭐면요 414 윈도우입니다 414이 뭐죠? 4세에서 14세의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성경적으로 양육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교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트를 전달하고 정말 이 보금을 종교 수준으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금을 무능한 종교 수준이 아닌 정말 이 원색 보금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 성겼던 것처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정확한 이 후대 원양 붙잡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랩너트 WRC를 끝나고 우리 랩너트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특성을 금요일 때 미리 영상 녹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랩너트 사육했던 사진들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뒤에 사진도 띄우고 했는데 와 그 사진을 제가 10년 만에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때 내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어머어머 엄청 막 손실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진짜 그 후대의 원약이 다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11년 12월 11일 그때 제가 대교구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랩너트 사육을 20년 하고 대교구 사육으로 발령 났을 때 사실 그 주일날 제가 정말 텅 빈 교육자실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밤에 막 울었어요 나는 랩너트 사육에 뼈를 묻을 건데 이게 웬일이야 나는 이거 하려고 공부도 했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교육 대학관도 했는데 막 울었거든요 근데 벌써 2011년이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아마 이 목소리로 랩너트 사육을 하라면 애들이 다 무서워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저톤이 됐어요 보통 랩너트 사육하면 끝을 올려요 몸에 찌요 몸에 찌요 올려 근데 어른 사육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몸에 찌요 요 요 요 이러다 보니까 다 낮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울었지만 정말 랩너트를 통해 부모 세대를 받고 그 가정을 봤는데 정말 대교구 사육을 하면서 거꾸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랩너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더 정확히 키피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덜트 랩너트인 우리 세 가족들에게 정말 백제와 같은 그 신앙에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지 너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 앞에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확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미션 신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2의 선교대국으로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계시죠 왜 유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촛대를 옮겨 버리셨을까요 제가 유럽 체코 캠프를 세 번 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우리는 교리를 확립했던 유럽까지 유럽인데 왜 고작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것이 유럽인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237 복음화 너무 멀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방부터 우리 후대부터 우리 교회부터 정말 237 복음화의 출발이 바로 후대복음화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한 번 더 격려해 주고 한 번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택트 스테이지만 분명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언약을 한으로 전달함으로 정말 사천말씀 운동 가는 곳곳마다 정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촛불과 햇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벨 문화상을 탔던 영국의 문호죠 버나드 쇼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은 잠깐 타다가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는 햇불이 되고 싶다 자 우리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요 정말 복음의 1세대인 우리 정은주 단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장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우리 복무 흐름을 다 쭉 타면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 현장의 증거들을 우리가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역사가 더 이상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요 그냥 박물관에 여러분 그냥 전시된 골동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덴 후서 2장 이전의 말씀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문제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사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덴에게 디모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데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언약 하나 심어놓으면요 복음의 로얄티를 톡톡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베시 모세에게 윤희게가 디모덴에게 한나가 사물에게 수산나가 웨슬리에게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었듯이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파톤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후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세대를 하더라도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한 번 더 기해 주시고 다른 세대 듣다들어 여러분의 그 눈물의 시뿌림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 번 더 만나주시기를 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올바른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값하는 이름값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예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237나라 오총종족 우리 랩너트를 세우는 이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리 복음의 전당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신자가 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후대 경제, 빛의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당대야만 잠깐 타다가 꺼지는 그런 촛불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정말 후대에게 후대에게 또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햇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고 이 언약을 학습이 아니라 정말 한으로 전달하면 한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후대의 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